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21년 2월 18일 시작! GO! 공포방송 너머 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구 파로파로미 여긴 너숙자가 있는 곳인데 방금 전에 온 흔적은 없어요 어? 뭔 소리야? 고양이 소리가 들리네 잠깐만 무슨 고양이 소리가 들리네 아닌가? 내가 잘못 들었나? 누구세요? 누구 있어요? 얘들아 봐봐 진지 눈빛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안에 뭐가 있어 분명히 이 안에 뭐 이 안에 뭐가 있었는데 아..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왕장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밑에 뭐야? 깜짝이야 밑에 뭐야? 왕? 밑에 뭐야? 밑에 뭐지? 뭐야? 아닌가? 귀신 귀엽지? 여기 사람이 있을리가 없지? 잠시만요. 일단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고 나가기에는 안 알았지 내가 알아서 한게 일단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만 하고 같은 기증인 것 같아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여기야.. 여기가.. 대답 좀 해보시죠 저거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경찰 아닙니다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저거 그냥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잠시만요 아저씨..잠깐만 나와봐요 나와봐 우리 얘기합시다 아 나 신고 안해 누구요? 하지마 주인이요? 주인이 아니라 우리 얘기로 합시다 아저씨, 혹시 제가 도움이 될만한게 있을까요? 혹시 몸 불편하세요? 어디가 나와봐? 손이 불편하시다고.. 혹시 한국분 맞으시죠? 네 제가 좀 가까이 가도 될까요? 따라와 때리고 그러지 마시죠 혹시.. 나면 다 엉클럽구만이라.. 안나와가게 할게 다시켜라 왜 갑자기 때려오셨지..사람을.. 경찰 아니여라고.. 아..손이 불편하신 것 같구나.. 혹시 어디 따라오고 불편하신데 있으세요? 아니요.. 혹시 다치신거에요? 아니면 손이 불편하신겁니까? 옛날에 다쳤어요.. 아 옛날에..? 네 혹시 감기거리셨어요? 네 아.. 감기거리셨구나.. 근데 여기도 엄청 추우실건데.. 추워서 여기 들어와있는거에요 근데 여기 왜 왔어요? 아..저기.. 방송하는 사람인데.. 들어오세요.. 들어오세요.. 아니.. 신발.. 아..신발.. 식사는..? 식사.. 식사는 하셨어요? 방금..라면.. 방금..라면.. 잠시만..여기 계세요.. 네.. 잠시만..여기 잠깐만 계세요.. 하.. 이제 됐다.. 여자친구는? 여자친구 도 그건 도전하게 되나.. 남자친구언 Chem sf- 뭐야..? 뭐야? 이거? 아저씨 이러면 저게 뭐야? 뭐야? 아저씨 어디 계세요? 귀신이야.. 뭐야.. 아닌데..? 아까 아저씨 그림자 있대? 얘들아 아저씨 그림자 있었어? 잠시만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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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? 여기 3층인데..? 와.. 진짜 귀신아.. 나 솔린 거 같아 진짜..! 여기요 아저씨! 어? 안경이 있잖아.. 일단은.. 저는 안경이 있으니까 오실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이 안에 계시든 밖에 나가 어디 계시든 간에 안경이 있으면 눈이 안좋으신 분인데 안경을 놓고 왔다는 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돈이랑 그냥 놓고 갈게요 나가면 이제 봐서 들어오시는 거 하겠지? 아니.. 꺼다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